야 왜 오다 안와 누구야 리니 트라라 넌 들어가있구 아니 왜 오다 안와 일로와 일로와 얘들아 나 따라오라고 일로와 일로오라고 죽어 빨리와 왜 죽어 말 걸어 왜 죽어 치료해 장실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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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없어 로비로와 여기야 여기야 뭐라고 야 여기라고 테로야 나만 따라와 애들 다른 애들은 경찰방 들어가 있으라고 장애들아 야 경찰방 들어가 있어 아니 너 왜 또 쳐 눌러 그거는 아 배고파 아 욕구 왜 이렇게 세냐 욕구는 조절 못하냐 맵에서 아 근데 좀 이렇게 세긴 세야 돼 그래야지 욕구 채우러 기어 나와가지고 센건 좋아 대신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게 좀 적당히 적당히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좀 있어주면은 어 일로와 애들아 일로와 음 스카이프 키라고 몇번을 얘기하는데 아주 키지라 너 오 야 여기서 갈아입을거니까 일로와 애들아 아 제발 좀 쳐 따라와 여보세요? 예예예 나 좀 따라와 제발 자꾸 안따라와 너 뭐야 아니타야? 저는 저 빌리 빌리 일로와 로비로와 로비로 로비로와 자 테로 테로 초대하고 방송을 끌게요 어 꺼 따라와 따라와 얘는 왜 또 치료하라니까 계속 구름 쳐내리고 있어 너 뭐 왜 구름 왜 내려와 구름 왜 내려와 아 형도 구름이에요 왜 내려오냐고 왜 내려오냐고요 어 나는 뭐 괜찮은데 구름 형 구름인데요? 나 그냥 뭐 버그인가 봐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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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 따라와 왜 안따라와 빨리 따라오라고 어 나 스카이프 설정좀 해야지 잠시만 잠시만 아니 스카이프는 맨날 하는거 아니오? 아니 근데 켜고 설정해야지 이거 윈도우 세븐지 혼자 내려간단 말이야 책 읽어야 되는데요 책 뭐 어떻게 뭐하는건데요 책 아니 옷을 일단 맞춰야지 시작할거 아니야 아 옷을 안맞췄구나 근데 여기 다 야 첫번째 칸 다 빼 첫번째 칸에 다 빼 어어 저 두개있어요 똑같은거 아 세개있어 넣어 넣을게 아 잠깐만 못벌이나? 아냐 내가 내가 넣을게 내가 첫번째 칸에 내가 넣을테니까 첫번째 칸에 있는 초록색깔 로드 입어 어 어 예에 자 그 다음에 책 읽어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해 치료 이제 욕구 다 풀고 오면 되는거지 어 욕구 풀어 이제 오케이 자 욕구 푸는 시간 욕구 다 푸세요 어 아니 그냥 도둑 시작해 어 우리 이 옷이야 초록옷 초록옷이야 우리 초록..초록옷 어 시작해서도 막경관님 감옥은 누가 맡을까요? 어 잠깐만 자 있어봐 일단 이거부터 치료좀 하자 이제 욕구 풀어 어 야 25분 남았어 할수있지 전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게임이 25분 남았다고요? 어 25분 남았어 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욕구를 풀면은 자꾸 다른게 올라와 이게 뛰면 욕구차거든 그러니까 걸어 할거 없을때 점프 뛰면 욕구 개빨리차 아 맞다 어 그러니까 걸어 아 이게 막 지금 보니까 아까 도둑대도 그렇고 이거 핵 하드모드 아니에요? 핵 하드모드? 야 잠깐만 모자 벗으면 안돼요? 아 알아서 해 야 그거 열지마 엇스러워 아니 형 모자 형 모자 나? 네 알았어 알았어 그 다음에 누가 맡고 있을래? 제가 맡고 있을게요 처음에 너 지폭있어? 아뇨아뇨 지폭 지폭 없어? 그러면 내가 지폭 거기 넣어줄게 기다려봐 저기 뺄때마다 쟨대서 네 뺄때마다 바로 쟨대요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테로랑 나랑 일단은 출발할게 알겠습니다 응 가자 나 5성 무기 좀 챙기고 이거 지폭 설치한거에요? 아 그 아니야 우리 지폭 아니야 그거 버그야 아 5성이 없네 야 5성 없으면 일단은 2성이라도 들고 댕겨 이거 지폭 2개 뿌리면 2개 다 터지는거죠 어 한 번에 다 터져 네 한 번에 다 터져요 소리 좀 줄이고 아 근데 저도 무기가 지금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죽이지 마세요 근접 무기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되니까 어 아니 문 닫아놔 일단은 처음에 한 명일 땐 구하러 안 올거야 아니 근데 사실 그게 더 좋아요 원래 한 명일 때 구하러 와야지 정신이 없는데 어 형 한 명 보낸다 어 무작위 보냈어 예예예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치했어요 역시 왁경감님 얘는 뭐 나보고 피하지를 않냐 한 명 더 보냈어 독창이 보냈어 타이나가 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승진할까요? 어 야 야 테로야 2층 식당에 있다 2층 2층 식당 말고 어 승진합니다 너 어딨어 근데 오케이 형 뒤에 있어 아 뒤에 있어? 1층으로 내려간다 논란아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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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아냐 우리 대화 좀 하자 우리 어흫 대화 좀 하자 내려오는 거 있으면은 야 아냐 테로야 저쪽 반대편 식당 계단으로 올라가 알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바로 터져요 이거? 어 바로 터져 누르는 시간이 한 0.5초 그렇게 좀 아 보고 보고 식당에서 3층으로 한 명 이동 오케이 오케이 어 한 명 보낸다 어 보내갔어 지금 3명 있지 거기 아이고 네 3명 3명? 3명? 4명? 아 4명 있지 4명인가 3명 있어 자 2층 계단으로 내려간다 엘벳 쪽 계단으로 내려가 2층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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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더 보냈어 오케이 어디서 죽이셨어요? 계단 계단 식당으로 간다 2층 식당으로 가 알겠습니다 도둑은 저희 못 죽이잖아요 어 근데 이제 구하러 와줄 수가 있지 이제 슬슬 애들 구하러 갈 걸 아 원래 지금 구하러 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 쌓이고 나서 구하러 오면은 망하는데 할 줄 모르시네 야 병원에 있어 병원 알겠습니다 어 저희 그거 그 그 비밀방 있죠? 그 무슨 통신실 같은데 그쪽 그쪽 길에 한 명 있어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다 확인했습니다 지키고 있어 야 야 병원 들어와 병원에 무조건 잡을 수 있다 병원 들어와 내가 지키고 있을게 아니요 지금 빨리 오셔야 돼요 한 명 오고 있어 지금 두 명 기다리는 가게 아 그래 그래 지키로 가 지키로 가 여러분 어 테로 지키로 가 그 통신실 같은 데로 와야 돼요 비밀방이 있는데 그럼 어 좀 수비하러 가죠 한 명 발견 1층에 한 명 발견 간보는 거 보냅니다 삭제 어 야 졸리다 아 삭제 삭제 응 그렇지 아 뭐야 쏘리 아 쏘리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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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주세요 몇 명 있냐? 또 가져갈게요 크크 아 크 아 야 내가 진짜 도둑할 때 몇 명 살렸는데 내가 계속 살렸는데 아이씨 무기가 안 나와 이거 만약에 근데 너무 싱겁게 끝나면은 자 1층에 내려간다 한 명 알겠습니다 어 1층 일루와 일루와 아야야 엘베 쪽 엘베 쪽 돌아갑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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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베 쪽 지켜주세요 어딜 가 어딜 던질게요 아 반대로 가 반대로 가 오케이 그냥 버릴게요 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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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샤 보내고 몇 명이야 야 무슨 5분 만에 걸렸고 몇 명인지 체크 좀 하자 야 저깄다 저깄다 여기 한 명 왔다 어 거기 가 글로 가 쭉 가 알겠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갔어 앞으로 가지 말고 어 거기로 거기로 반명도 놓치지 않겠어 반명도 놓치지 않겠어 아 2층으로 갔다 어 2층 갔다 어 이거 만약에 2층에 2층에 엘베 앞에 발견했습니다 엘베 앞에 오케이 오케이 엘베 쪽 계단 한 번 할게요 아냐아냐아냐 야 몇 명이야 자 3, 4, 4, 5, 6, 7, 8 한 명 남았어 한 명 아니 잠깐만 잠시만 하지마 한 명 남은 거 같은데 아직 살은 사람 손 살은 도둑 손 뭐 없어? 끝났어? 1, 2, 3, 4 5, 6, 7 여덟 명 밖에 없는데 아까 한 명 나갔나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그러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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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나갔네? 한 명 나갔네? 끝났어? 끝났어? 뭐야? 야 야 왜 이렇게 못해? 아 진짜 야 도둑 진짜 18분 있는데 어 한 번 풀어준다 어 18 18분이야 버텨 버텨 어 한 판 더 어 어 풀어 풀어 어 1분 있다 1분 있다 시작 가자 가세요 30초 있다 시작 빨리 가 어 기다려 기다려 풀어주고 다 닫아 이제 아 욕구 좀 풀자 놀라니도 욕구 풀어 왕복절 특사야 어 두부 먹고 와 두부 어 두부 먹고 와 먹방해 먹방 아이고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서 왼쪽 오른쪽만 보거든요 그래서 욕구가 별로 안 차요 어 그래도 풀어 한 번 한 달까지 해 그래도 쟤네도 이제 감 잡았을거란 말이야 감 잡았을거란 말이야 감 잡았을거란 말이야 쟤네도 괜히 나대면 안되고 구석에 짱박혀 있어야겠구나 감 잡았을거야 어 됐다 아싸 소방용도 야 너무 짧게 했으니까 놀라니까 수비 잘하니까 하고 있어도 지금 시간폭탄 깔아놨으니까 재밌네 재밌네 어 가자 재밌네 어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시작 오케이 어우 책이 없어 잠깐만 5성 찾았어? 아 책 없어? 잠시만요 아 있어 있어 아 괜찮아 아직 감옥에 애들 없으니까 형 4성이면 충분합니다 어 그래 그래 어차피 두방각이야 네 제대로 맞추면 8명이다 저 그 안에서 지금 자고 있어요 벤치에서 순삭하자 순삭하자 그거 잘 때 예 지폭 버튼 뭐인지 확실하게 알고 자면 좋아요 지폭 뭐 있는지 버튼이 맨날 달라져요 막 지폭 들고 있는 버튼이 스위치 버튼 외워놓으라고 아 그거 그냥 지폭 있는 상태에서 휠 휠 휠 클릭하면 돼요 아 휠 맞아 그런것도 있지 아 휠 클릭하면 터져? 아니 휠 클릭하면은 바로 그 전에 들었던 무기로 나와요 아 그렇구나 야 아이고 통신합니다 식당 하나 아 나이스 우선 레인보우 식사하는 거 같아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한 명 수감 됐어요 오오 오케 한 명 오케이 애들이 근데 약간 눈치채서 좀 잘 할거야 이번에 방수하지마 와까림 아시다 엘베 한 명 엘베 두명 왔어요 엘베 두명 내려서 1층으로 오케이 1층 1층 지원 갑니다 엘베로 소리 다 내고 오죠 거기 있지 그 글로 아마 갈거야 그 기계실 쪽 선장실 쪽으로 갈거야 이거 지금 두명이서 오는거 같거든요 저 3층이라 지금 지원이 늦습니다 조용 어? 이거 왜 던졌지 모르고? 아 아 왜 지갑이 나와 아 아 나 개 어이없네 진짜 금방 갑니다 어 2층에 2명 2층 다수 2층 계단쪽 2층 엘베 계단쪽 아 여기 있습니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진송합니다 나이스 그래 거기 그거야 그래 나 여깄잖아 오케이 2명 6명 남았어 6명 남았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살까말깐데 이것들이 산책을 나와 자꾸 이거 말야 범죄자들이 말야 테로야 너 어디야 지금 3층입니다 아 그래 알았습니다 나 식당 계단쪽으로 갈게 이거는 못살리는거야 나 개같은거 1명 나갔다 괜찮아 괜찮아 나머지 6명 병원 한번 쓰이자 아 개같은거 다 나갔다 아 그래? 괜찮아 괜찮아 아직 많아 진짜 반대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일로와 테로야 일단 일로와야돼 어 일로와 어 여기서 지금 있어 내 한 명 바꿔서 그쪽으로가 어 그쪽으로가 빨간놈 하나 있어 알겠습니다 가운데 통과되는거 있으니까 조심하고 알겠습니다 어 몰아 몰아 송신합니다 송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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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 이거 지폭 버린거 못주어요? 못주어 못주어 여러개 까세요 여러개 올까봐 대왕 대왕 그럼 한번만 와줄 수 있어요 지금 가라사라사라 애들 계속 살리러가는 전략 쓰나본데 우리 좀 밑에 3층에 있지 말자 테로야 잠깐만 한 명만 놔줘 어 1,2층에 좀 있자 애들 계속 아래있네 또 노잼 감파오니까 아냐아냐아냐 최선을 다해서 막아 엘베 쪽으로 놨어 한 명 알겠습니다 어 이번에 지키기 힘들수도 있어 14분 남았어 14분 지폭 없어 지폭 없어 제가 1층으로 지원가겠습니다 배합기로 해 나 죽어 빨리 갑니다 갑니다 어 빨리 빨리 어 뭐야 개같은거 언제왔어 다 나갔냐? 아아아아 아이고 어 야 그렇지 그렇지 야 다 나갔 아냐아냐 놀라놔 수 야 우리가 1,2층에 있을게 1,2층에서 좀 많이 수감한 다음에 올라가요 통치실 쪽으로 올라가세요 통치실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2명 다시 가뒀고 네 어 3명 가뒀고 어 지폭 꺼내 지폭 꺼내 봐주고 있을게 일루와 테로야 일루와 어 잠깐 봐주고 있자 어 지폭 좀 모아 몇 개 모아 몇 개 모아 어 재밌네 재밌네 이제 아냐 더 모아 더 모아 지폭 더 모아 야야야 아아아아 아아아아 일단 바로 닫아야돼 쫓아가서 잡기보다 바로 닫아야돼 쫓아가서 잡기보다 바로 닫아야돼 누가 죽었어 송신합니다 아 나 쫄깃다 뭐라그러는거야 송신한다고? 아 네 송신한다 야 여기 많아 빨리 지키러와봐 야 개 많아 야 야 야 이거 계속 계속 살리러오니까 야 이거 또 왔잖아 또 왔잖아 아니다 아니다 야 이거 무조건 세명다수비해 일단은 얘 얘 세명다수비해야돼 세명다수비하고 지갑 많이 깔아나 진열을 갖춰야돼요 아니 그 두분은 올라가서 지폭 터트릴수있어요? 어 터트릴수있어 나 여기다 좀 깔아놓고 갈게 내가 말을 해줄게 어 말을해줘 저 지폭 좀 꺼내고 갑니다 얌 얌 얌 왔잖아 또 왔잖아 아아 야 봐봐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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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야 이거 계속 오면 답없다 아 이게 가봐 계속 오면은 힘들다니까 아냐 봐봐 야야야 일단은 3명 다 지키고 지갑 깔았어 예 깔았어요 야 두명이 수비해 내가 출발할게 두명이 확실히 수비해 알겠습니다 말해줘 내가 내가 갈게 수비 두명 둬야 되네 이거봐 깨달았어 이것들 내가 제가 순식간에 다 보내줄게 위에 있네 위에 있다 위에 화장실에 있어요 지금 오케이 제가 이쪽 길목 맞겠습니다 버튼에 가까이져 가세요 지붕 누르게 오케이 두명이서 좀 봐줘 봐 얘네 지금 재미들렸거든 재미들렸네 할만 난다 할만 나 좋아 덤벼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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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신 엘베 계단 한명이요 아 야야 그쪽으로 한명 간다 엘베 계단 한명 오케이 그 저기 그 테러님 좀 봐주고 있을래요 내가 엘베 쪽으로 한명 쫓을게요 오케이 쫓아내게 아이고 저기 있네 근데 갈 수가 없네 아 도시부로 이렇게 긴박감 움직여진다 도망갔어요 엘베 쪽에서 한명 한명 보냈어 나이스 몇 명이야 지금 하나 둘 넷 잘 안보여요 안에 들어가있어서 한 네명 될거야 한 네명 네명 시끄러워 시끄러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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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막아 나이스 아잠깐만 가만있어 한명만 나갔어요 아 아 죽었어 죽었어 나가네 죽었어 야야 그쪽 간다 그쪽 간다 가 그쪽 가 그쪽 가 가 가 가 가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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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아냐아냐 거기 있어 거 수비해 수비해 내가 돌릴게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아 뭐야 이상한 버튼 떠 아이씨 아 개 어이없네 진짜 뭐야 이런 이상한 버튼이 떠 뭐야 뭐야 이거 작아져 야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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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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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야지 막아야지 버튼 막아야지 아 개가쓰고 어어어 야 막아봐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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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 나갔어 미친 야 수비야 두명이서 수비야 두명이서 한군데 보고있으면 어떡해 잠깐잠깐만 집중 집중 아니야 세명 있네 안에 세명 있네 한명 나갔어 아 형아 욕구좀 풀자 욕구좀 어 욕구좀 욕구좀 욕구집중하다가 야 이제 도둑의 시대가 왔어 조심해 9분 남았어 9분 여기에 문이 없으니까 양쪽으로 놀라님 지폭 설치한 데가 어디죠 지금? 저 지금 양쪽에 설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한명 더 보낼거야 이제 잠시만요 저 지폭 꺼낼게요 지폭 꺼낼게요 오케이 잘 봐야돼 계속 미친듯이 봐야돼 하나 하나 엘베 계단쪽 아니다 아니다 안온다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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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 아휴 야 계속 온다 오줌 마려운데 갔다오세요 갔다오세요 지폭 다 깔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왜이래 아 왜이래 아 내 몸이 걸려 문에 아 오줌 마려 여기 어디야 여기 아 웹을 처음 해봐서 저기있네 저기있네 이 뒤로는 안오는구나 어 뒤에 한명있어요 뒤에 바로 나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뒤쪽으로 가서 저쪽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저 음료수 좀 마실게요 네 간다 1층 간다 1층 조심해 엘베 쪽 엘베 쪽 하나 여쪽을 잡고 이용하네 글로가 글로가 엘베 쪽 엘베에서 가 엘베 오케이 오케이 보고있어요 버튼 엘베 쪽 엘베 쪽 테롤님 뒤에 맞죠 뒤에 맞죠 뒤에 맞죠 뒤에 맞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막아 막아 계속 막아 계속 막고있어 확실히 막아 어 애들 올거야 온다하면 남자왔다 남자왔잖아 그렇지 자살했다 그렇지 그렇지 막았어 막았어 나 죽었어 근데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니 아니 거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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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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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대화좀 하자 테로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 무기 못 뜨나 어 대화가 안돼 미친 아니 경찰라고 대화할게 어 막고있어 막고있어 어 저 아까 이 틈에 그냥 욕구나 풀고 있을게요 욕구나 풀고 있을게요 왔어? 하나 저쪽 옆쪽 셋길 셋길이라고 할게요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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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욕구가 왔어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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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잠깐만 안돼 아쉬 야 안돼 야 8명은 안돼 욕구때메 안돼 욕구때메 욕구때메 움직일 수가 없어 야 야 졌어 졌어 경찰이 한명 더 있어야 돼요 경찰이 한명 더 있어야 돼요 경찰이 한명 더 있어야 돼요 어 경찰이 한명 더 있든가 어 경찰 경찰 늘려야 돼 아 다 죽일 수 있어 다 죽여버려 야 아 야 졌어 욕구가 개많아 욕구 미쳤어 어 이게 이 욕구로써는 세명으로는 안돼 세명으로는 안 돼 어 욕구가 스위칭이 안돼 어허 욕구 풀다가 애들 다 들어와 네명 있어도 힘들어서 어 어 야 1대2 비율이 딱 좋다 네 그정도 어 1대2로 가야돼 어 어 아 처음에 좋았는데 포메이션 개진은 아 어 이제 이제 다 파악됐다 어 이제 파악됐어 아 더러워졌는데 빨리 농락당한다 농락당해 뭐야 이거 어 이거 누구야 여기서 경찰 하나 추가하는게 1대2에요 지금 아 우리 가 지금 옷이 바뀌었나보네 다행히 저 옷 바뀌었어요 저 아까 그 아니 이제 그냥 어 졌어 어 졌고 어 어 에이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자 어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했고 녹화번호는 갖고 계세요 다 어 잠깐만 나 녹화 뭘 잠깐만 뭐 됐어 졌다니까 못 이겨 아 녹화 녹화 안됐나 녹화 안했어 아 모르겠다 시라고 녹화를 안해 계속 아 근데 형 이거 계속 켜놔야지 이거 내가 봤을 땐 편집각 안 나와 네 근데 이게 지금 좀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처음에 한거 있잖아 경도 처음에 한거 아 처음에 한거 이거 이번판만 안됐어요 지금 한거 어 이번판은 안나오고 처음에 한거는 뭐 일단 갖고 있어 안될수도 있어 편집 좀 아쉽다 편집을 해 주실 분은 연락주세요 음 일단 알았어 수고했어요 예 수고하십니다 어 아니야 재밌었고 재밌었고 어 오늘 일단은 2부방송 천양이랑 반제제왕 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더쉽 재밌었죠 어 다음에 경찰과 도둑 한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재밌었구요 음 네 짜가마님 한번 해보세요 음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오늘 왁인마 하나 경도 하나 편집거리 두개 있거든요 편집 도전하실 분 연락주세요 음 편집 도전하실 분 연락주세요 감사드리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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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여러분들 어 아 절반은 넘었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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